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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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투데이 포커스 투데이 포커스 투데이 포커스 저도 그냥 거물만 왔다 갔다 하면 잘 모르는데 경기도 서울 외곽지역 조금만 나가보면 원래 강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 있었다가 지금은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 같은 언론에서 계속해서 조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지적으로는 이번 비가 100mm 정도 넘거나 그 정도 되는 비가 온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 경상도 지역이나 어느 쪽은 전혀 비가 오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고요. 경기도도 역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평균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한 20mm 정도 비가 왔는데 20mm 정도는 턱이 없고요. 300에서 400mm 정도는 와야 이번 가뭄이 해갈된다고 합니다. 농촌에 가면 요즘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비가 왔는데도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해충, 병해충 때문에 속이 더 상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뭘까요? 윤종철 경기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김순재 원장님을 인터뷰를 섭외를 했었는데 갑자기 경기도지사 주제 회의가 아침에 있었다고요? 네, 실국장들 긴급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원장님 그쪽으로 가시고요. 제가 오늘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역시 가뭄이나 날씨 관련 회의일까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삼은 것도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멸강충이 경기도 일부 농가에서 확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멸강충이 정확히 뭡니까? 멸강충은 멸강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온 비례해충입니다. 여기서 월동하는 해충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날아온 해충이고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발생이 돼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례해충이라는 게 뭡니까? 바람 타고 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에 날아옵니다. 기류를 타고. 날아와서 성충들이 마른 잎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애벌레들이 사료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경우죠. 그러면 해마다 이때 계속 날아옵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발생했는데 저희가 2015년도 재작년에 발생이 됐다가 작년에는 발생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주기가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광충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충일 때는 어느 정도다가 성충일 때는 어느 정도... 이때는 한 1cm 내지 1.5cm 정도 됐다가요. 이게 이제 성충이 되면 4 내지 5cm 정도로 커집니다. 누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에는 금방금방 뽕잎을 먹으면서 자라잖아요. 얘들이 좋아하는 게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화분과 작물의 잎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급속도로 자랍니다. 옆에 가면 사근사근사근 먹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갉아먹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4cm 이상으로 크면 손 두 마디 정도 되니까 손 한 마디 정도. 큰 기도 큰 것이 흉측할 것 같은데... 흉측합니다. 성충으로 자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유충에서? 지금 자라는 속도를 보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면 유충에서 성충으로 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빠리빠리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네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주로 어느 지역에서 멸강충이라는 것이 확산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국제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안성, 여주, 고향, 양평, 포천. 이게 지금 전 시군에서 발생이 된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중에서도 지역별로도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도 전체적으로 번지는 게 아니고 포장에서, 한 포장에서만 발생이 돼서 섭식이 돼서 먹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중국에서 우르르 몰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다가 서식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체수가 늘어났을까요? 멸강충은 여기서 월동이 안 되는 해충도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 사이에 날라와서 여기서 부화한 알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피부에 닿았을 때 쏜다든지 물다든지 피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물거나 뭐 한다는 건 들은 바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사람 손에 닿으면 이게 발톱도 있고 또 이런 가시 종류들이 털들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 만지고 그러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 멸강충이 어떤 병을 옮기는 겁니까? 병해를 옮기는 건지 아니면... 병을 옮기고 이건 해충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예를 들면 잎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대만 남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잎을 갉아먹는 거지 병을 옮기는 건 아닙니다. 먹어 치우는군요. 네. 잎을 갉아먹어 치웁니다. 아까 보니까 옥수수랑 뭐라고 그랬죠? 수산그라스 이것들이 소들이 먹는 사료작물들이거든요. 약간 좀 단맛 나는 것을 좋아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놈들은 단맛 나는 것을 좋아하고요. 청충들도 어미 멸강충들도 알을 낼 때 단맛 나는 것들을 먹으면서 큽니다. 그러면서 마른 잎에다 알을 낳죠. 그럼 쌀 벼도 조금 달달하지 않나요?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나요? 벼처럼 이렇게 화분과 작물이라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으면 예를 들면 옥수수나 수산그라스 같이 단맛이 있는 것들이 다 먹고 나서 먹을 게 없으면 그때 논으로 내려가서 벼를 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방제를 안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이런 밭작물들도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물들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입으실 텐데. 네. 이게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어렸을 때 이게 지금 한 2령 내지 4령 정도 되거든요. 그게 뭐죠? 1령이? 1cm 내지 2cm 내외 그 정도 됐을 때 충분히 농가들이 예찰을 해서 자기 밭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봐서 발생이 돼 있으면 바로 약제를 뿌리면 방제가 가능한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방제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벌레, 2령부터 4령 사이의 애벌레들은 일치 중에 나와 있는 살충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잘 듣습니다. 한 번만 뿌리면 다 떨어지는데 이게 예를 들면 성충이 돼서 한 4cm나 5cm 정도로 커지면 일반 살충제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애벌레 어렸을 때 방제를 해주십사하고 시군센터하고 농가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방제를 하고요. 저희가 병해충 발생 주의부를 발령을 내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제비가 있는 곳들은 방제비를 풀어서 약제를 농가들한테 나눠줘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농가들한테 SNS나 또 이런 메일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바로 확산을 시켜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충 종류마다 방제 약이 따로 있나요? 따로 이런 게 있습니다. 멸광충 같은 경우는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살충제를 뿌려도 잘 듣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게 되면 똑같은 약을 계속 뿌리게 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제가가 안 좋으니까 저희가 권하는 것은 약을 번갈아가며 다른 약제를 번갈아가며 뿌리도록 지금 농가들한테 짓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자기 농가에서만 나면 괜찮은데 그게 주변으로 계속 확산이 되니까 이렇게 권고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산이 많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시군청하고 시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방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를 해서 해충들이 인근에도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손녀벌레가 농작물에도 피해를 줬지만 이런 공원이나 등산객들이 등산하는 등산로에도 많이 피해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 예비비 작년 12억을 풀어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한 경우도 있고요. 올해도 지금 발생 초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발생이 더 확산이 되면 저희가 이제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풀던지 그럴 것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멸광충이 다시 확산을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온 현상과 가뭄을 꼽고 있던데 실제로 그런 환경이 멸광충을 더 확산하게 하는 요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멸광충은 물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가 만약에 많이 오게 되면 옥수수 이런 데서 떨어져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멸광충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가뭄과도 멸광충하고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고 의심이 되는 농가는 어디에다가 바로 연락을 하면 되죠? 연락 수단이 바로 연결이 되나요? 연락들은요. 저희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다 시군마다 20개 시군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군센터에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고요. 또 약재 같은 것도 농가들이 잘 모르시면 저희가 권고를 해서 제대로 된 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농업시군센터나 농업기술원 쪽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군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곳이겠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비가 오긴 했는데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작물 생장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병해충도 글쎄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7, 8월에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마른 장마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비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장기적인 예보를 보면 금년도도 평년보다 비 양이 많게 온다는 그런 예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년에도 가뭄과 관련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논들이 마르고요. 그다음에 또 물이 안 들어가서 시드름 피해들이 지금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서 벼와 밭작물들의 피해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척지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물게 되면 밑에서 염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벼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물걸레대기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물을 갖다 논에 채워주고 또 물을 빼고 또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물걸레대기를 가능한 지역에서는 염동로를 최대한 낮춰주기 위해서 물걸레대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경기도에는 이항 안 한 논들이 한 390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척지에 있는 논들이 벼들이 고사되는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리나 호밀 수수, 염해에 강한 작물들을 미리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들을 갖고 계신 농가들은 미리 심을 종자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간정이나 저수지 등 가까운 곳에 물이 있는 경우는 간수나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물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없을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수분 증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고래, 부직포나 비닐 등을 이용해서 피복을 해 주시면 토양에서 날아갈 수 있는 수분 증발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조치들을 좀 해 주시고 아주 피해가 심한 데는 천상 대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7월 초까지 중순까지는 조나 이런 것들을 파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차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대차작물 파종이 대파라고 하는군요. 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종자준비 등 자재를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병해충 얘기에서 가뭄 얘기까지 폭넓게 이런저런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반갑기는 한데 또 출근길에 다 젖고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비가 와서 공기는 좀 시원해졌고요.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어지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월요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치유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태환 산림과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태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같이 월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또 흔히 말하는 월요병도 겪으시고 찌뿌두드하면서 피곤하실 텐데 산속에서 치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산림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는 산림을 구성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들인 경관, 피톤치드, 미온 등을 이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자연의 보호입니다. 네, 우리가 전문 용어를 쓰셔가지고 어려운 듯하지만 숲속에 가서 풀냄새도 맡고 또 새소리도 들으면서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자연요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심에서 좀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산림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네, 숲은 도심에 비해 음이온 용량이 한 2배에서 4배 이상 많습니다. 도심 환경보다 깨끗하고 농도가 높은 청정고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산림 내에는 나무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방향물질인 피톤치드가 풍부해서 인체에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명시켜줍니다. 네, 피톤치드. 숲에 가면 거기서만 맡을 수 있는 뭔가 상쾌한 느낌의 향이 피톤치드였군요. 그런데 아무리 방향제가 피톤치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더라도 산속에 가서 직접 만든 것만큼의 그런 자연스럽고 상쾌한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숲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온몸을 편하게 이완시켜주고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단기간에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강력한 향균 및 탈취 효과가 있어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에도 도움이 되며 자연세폐 기능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네, 그러면 도심 경기도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몇 가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한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경기도립 자산기 푸른숲 용린 자연휴양림, 우왕시에 있는 바라산 자연휴양림, 파주 율곡수목원, 양주 불곡산 산림욕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산림치유 지도사를 배치해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용린 자연휴양림에서 진행 중인 숲속 나무위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단위로 참석할 수 있어서 가족 간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주무관님이 추천해 주신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숲속 나무위의 집.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 꼭 한 번씩 가서 챔을 보시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상쾌하게 또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산림과의 오태환 주무관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가 대형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형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고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에 인천시가 나섭니다. 바로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에 접목시켜서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지요? 우선 인천시청 내 데이터센터에 첨단 재난안전 상황실이 구축됩니다. 재난안전 상황실엔 인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재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고 119종합방제센터와 기상청 등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각종 재난이나 범죄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고화질 CCTV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가 단계적으로 고화질 CCTV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린이나 치매 노인을 위한 안전 확보 대책도 이번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스마트 키즈폰을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 키즈폰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부모에게 긴급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해 자동 위치 추적 기능과 이동 경로 확인 기능이 있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치매 노인이나 정신지체 아동 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어디고라는 이름인데요. 한글 어디에 가다라는 의미의 영단어 고를 붙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디고 앱은 노인이나 어린이가 사전에 설정된 장소를 벗어날 경우에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노약자들의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유괴 살해 사건이 인천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키즈폰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많은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죠. 월미도, 연안부두를 뱃길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지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물어봤습니다. 인천해수청은 이런 인천시의 질문에 수로의 깊이와 너비가 운항에 적합하고 선박을 운항하겠다는 선사가 있으면 여객선 운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미도와 연안부두는 제가 알기로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가 갑자기 왜 여기 여객선 운항 가능 여부를 물어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월미도와 연안부두는 직선거리로 2km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월미도와 모시장이 있는 연안부두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으면 양쪽 상권이 더욱 살아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들 지역을 교량이나 해저터널 또는 보행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나 해저터널은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해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행 전용단이나 보행로 구축은 사업비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월미도와 연안부두 사이에는 내한 강문 등 국가보안시설의 보안관계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길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연안부두를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네. 또 그렇게 배가 연결돼도 또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되겠군요. 끝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된 인천 영종도 부지 76제곱킬로미터 정도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2011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영종도 내 76.62제곱킬로미터 부지가 최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어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선 투자자의 조세의 부담이 크게 완화돼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뜨거운 땅으로 변화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스토콘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제이미 컬럼의 Singing in the Rain 준비했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